0904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덕신하우징입니다. 덕신하우징은 동사는 1990년 11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8월 1일에 코스닥 시장의 동사에 발행 주식을 상장하였음 동사는 건축용 자태인 데크플레이트 생산 및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추산 점유율 약 30%로 업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데크플레이트 제품은 주력 제품인 스피드데크를 비롯하여 탈형 데크플레이트인 에코데크, 단열 데크플레이트인 인수데크 등을 포함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건축용 자태인 데크플레이트 생산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으로 국내의 천안공장 및 베트남 소재 해외 생산법인을 두고 있음 대시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판매는 설계사무소, 대형건설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매출처가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매출처 포트폴리오 보유 대시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중공 슬래브용 경량체, 경량체가 구비된 중공형 단열 데크플레이트 등 데크플레이트 관련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여 시장 우위 선점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부진과 폼데크 판매 감소에도 주력 제품인 일체형 데크의 판매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 외화환산 손실 증가에도 법인세 수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하반기 정부의 재정지출 조정이 예상되나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주력 제품인 일체형 데크 및 폼데크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6일 15시 24분 기준, 장중, 덕신하우징의 시가 총액은 1,90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덕신하우징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21위입니다. 덕신하우징의 상장 주식수는 4,608만 4,095주입니다. 덕신하우징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덕신하우징의 퍼은 16,4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6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1,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3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13배, 1,93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번지억원, 마이너스 82억원, 4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원, 마이너스 79억원, 35억원입니다. 덕신하우징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6번지 68%이고 유보율은 1863.0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2.77이며 전일 대비해서 26.55-1.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3.30-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신하우징의 2022년 12월 6일 15시 2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1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20원보다 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29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덕신하우징의 종가는 2,190원이며 주가가 덕신하우징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신하우징의 종가는 2,190원이며 주가가 덕신하우징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덕신하우징은 거래량 76만 8,58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96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8만 1,636조, 미래의세증권에서 10만 4,250조, NH투자증권에서 9만 7,440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만 656조, 한화에서 3만 9,465조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만 7,340조, 미래의세증권에서 11만 1,301흥6조, NH투자증권에서 6만 5,525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만 9,431조, 한국증권에서 4만 2,23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7,98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0만 5,430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덕신하우징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imento 2,3304원 구독과 좋아요yi Shoreham